고맙습니다. 꽃나물까지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. 저는 작곡도 하고요. 노래도 하는 작곡가 겸 가수 한수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 노래가 작품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? 장민호씨 아세요? 장민호씨의 7번곡도 아세요? 네. 7번곡도 작사 작곡이 한수영이에요. 아 네. 그리고 혹시 조왕조씨 아세요? 네. 사랑 창조 인생을 찾아 이 노래 가사 제가 썼어요. 하나 더 얘기할까요? 네. 나태주쇼 아시죠? 네. 나태주쇼 타이틀곡이 뭐예요? 영댕구나. 영댕구나 작사 작곡이 한수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지현씨의 곡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. 네. 앞으로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. 제가 다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고흥이 첫 무대입니다.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. 두 번째 곡 환상의 커플이라는 곡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8년 전에 조왕조씨랑 함께 뜨잇곡을 했는데 이 곡을 이번에 남자가 바뀌었습니다. 남자가 최홍림씨라고 동친구에 나오시는 분 아시죠? 네. 최홍림씨와 같이 방송 시작하고 있는데 이 노래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호응해주세요. 두 번째 곡 환상의 커플 불러드릴께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박수 좀 해도 박수! 박수! 아침에 눈을 끄면 기다린다는 듯이 네. 고맙습니다. 너무나 행복해 그대의 이 말은 넌 희수라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은걸 이리 볼게요 이리 보고 자리하고 언제나 내 눈 너무 완벽해 착한 당신 예쁜 자리 우리둘 한사랑의 커피 연습해볼까요?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 어몰나 깊은 그 언저나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 그대만이 난 사랑해 어몰나 깊은 그 언저나 박수수 너무나 행복해 그대의 사진을 다 쓰려면 오늘은 외친 그대의 손잡고 마음이 닿는대로 밝기 닿는대로 그대의 손잡고 이제 볼게요 이리 보고 저리 하고 언제나 내 눈 너무 완벽해 착한 당신 그대의 손잡고 내 눈처럼 우리 주의 해석의 커플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 어몰나 깊은 그 언저나 I love you, you love you, I love you 그대만이 난 사랑해 한 번 더 I love you, you love me, I love you 어몰나 깊은 그 언저나 I love you, you love me, I love you 사랑해 우리 둘이서 I love you!